왜 거기 그러고 있어? 마트 가셨고 마트? 응 여보가 혼자 갈 수 있잖아 응? 같이 가자 뭐 살 건데? 오므라이스 만드는 재료 아 오늘 오므라이스 만들어줄 거야? 응 뭐 케첩브라이스로? 응 응 알았어 가자 아 일어나기가 싫어 아니 응 알았어 수고예 더 가야 proportions honeymoon 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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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불꽃놀이를 터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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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